10월 2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지난 6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약 78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부정수급 적발기간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시청과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발 금액은 총 107억 3,09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6억 6,572만 원으로 201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과 비교할 때 4년 사이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자바우처 유형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이 부정수급 적발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 78억 3,6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역시 매년 수억 원씩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평균 환수율은 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과 점검 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코로나19 안정화 추이에 따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후보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상시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2000훈련원에 입촌하지 못한 2020 도쿄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통해 체력과 심리, 경기 분석 영상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훈련을 지원해 왔는데요. 또한 의학검사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경기력을 강화하는 훈련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문체부와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2000훈련원 입촌훈련과 초뇌훈련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 재개 전 지도자 선수단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와 2000훈련원 주 2회 방역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훈련 재개 이후 2000훈련원과 종목별 초뇌훈련 현장에 대해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와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비장애인 국가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17개 종목 선수 585명이 진천선수촌과 충주 조정경기장 등에서 훈련을 시작하며 향후 종목단체별 계획에 따라 훈련 종목과 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열편우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